바이밍 왼쪽으로 가시러 가야 해 이거 진짜 뭐 이게 이렇게 가시러는 뭐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쩐지 일단 다음 날에 이제 어떻게 가봐 잘 못해 그래서 상긴 다 오늘 갈수록 평일날은 시간도 하도 못 내니까 평일날은 평일날도 방금 안할 수 없죠 그래서 또 다음달 되면 또 어떻게 되는거죠? 이제는 다음달은 못할거 같아요 집안사진도 집안사진도 복합도 해야겠죠 오늘 끝날수 있니깐 최대한 끝내버려줘 최종 대회 사진도 집안사진도 소원 교수님 입장 박사진도 공개 구성소원 호빈 집안사진도 함께했으면 안 bait